그리고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여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거예요. 서로 숨어서 있는 것보다는 보여줄 수 있으면. 반갑습니다. 우리 Math4AI 3rd Office Hour인데 1주차, 3주차, 5주차째 Office Hour 하니까 한 달을 마치고 그리고 이번에는 오전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가능한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미팅을 하기 위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이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본적인 수학적 내용들이 크게 나누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중요한 내용은 SVD와 Gradient Decent Method, 그 다음에 Principal Conference Analysis, 그 다음에 Back Proposition Algorithm. 이게 기본적으로 다 수학이에요. 수학적인 내용인데 이게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이 알고리즘들을 이해해야만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수학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이제 학습해서 자기의 백그라운드, 전공도 굉장히 다양하고 학년도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맞게끔 SVD, 그 다음에 Gradient Decent Method,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코바리언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바리언스 매트릭스의 SVD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PCA를 이해해야 되고 그 PCA를 이해한다는 것은 코바리언스 매트릭스의 자기의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코바리언스 매트릭스의 SVD를 해서 랭크 리덕션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행렬의 대각화와 비슷한 이런 주요,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을 이제 골라내는 과정이 바로 SVD에서 유도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계별로 최적회를 구해서 이제 머신러닝하는 과정에 바로 이 Gradient Decent Method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미니백 가리고 할게. 어쩔 수 없다. 파카 마냥 할게. 찬벌지우고 할게. 지금 이관우 씨, 이관우 씨, 마이크 꺼주세요. 야, 감으로 쏜다, 그냥. 이관우 씨, 마이크 꺼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나 안 돼요, 잠깐. 야, 나 엘시궁 그냥 감으로만 쏴야 돼, 이제. 이관우 씨, 마이크 꺼주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계속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SVD를 이해하셨으면 구하려는 기본적으로는 모두 이 과목을 패스할 준비가 된 거고 그리고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이제 Gradient Decent Method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드리버티브를 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리미트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미트를 알아야 연속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미분 가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편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다변수함수에 그래야 Gradient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Gradient Decent Method가 어떤 알고리즘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서 단계별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쌓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통계 내용을 조금 배우고 그리고 그 SVD 또 Gradient Decent Method 현형 대수와 미적분학 그 다음에 통계를 합쳐서 그래서 이제 PCA가 이제 어떻게 이제 워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PCA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 한 달 반 동안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PCA를 배우고 나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배운 내용은 실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게 텐터티브 지금 성적으로 9월 24일 현재 성적이었는데 여기서 뭐 메이크업을 이미 해서 그래서 여기 80점을 다 받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저기 이 저기 뭐냐 퀴즈를 안 보거나 그래서 이거 기간을 좀 시간을 연장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저 지금 김솔강씨 네 제가 훈련소 그 메시지 말씀드렸는데 훈련소를 갔다 오느라 어떤 거를 늘려줘요 어떤 걸 연장 시간을 연장해 줄까요 과제? 퀴즈? 과제나 퀴즈나 출석이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다 할 생각은 없고 퀴즈는 워낙 비중이 크니까 퀴즈 2를 제가 훈련소를 지금 저번 주에 딱 끝나서 다시 온 거라서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과제나 그런 것들 기한을 늘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퀴즈 2는 일단 좀 그러면 워낙 비중이 커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퀴즈를 못 본 학생은 이게 마감이 9월 30일까지 넉넉히 잡아도 없네 퀴즈 2는 그런 문제가 없겠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저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몇 주차 거를 수업 그러면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Q&A에서는 얼마든지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의 콘텐츠에서 몇 주차 거를 늘려줘요? 제가 1,2,3,4... 저번 주 것만 출석이 인정이 되었고 지금이 5주차야 그러면 4주차 거를 네, 3주차 거를 3주차 거를 편집해서 이게 9월 20일 끝났는데 이거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3주차 거까지만 해줄게 1,2주차 건 아직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의 잘못이니까 그거는 늘려주지 않아도 될 거 같아 네, 3주차까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8월 31일에 들어가서 언제 나왔어요? 9월 21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2,3 주차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훈련소 내에 있었던 거라 그럼 2주차까지 지금 바쁘겠지만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연장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씩 해요 네 헷갈려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1주차 거까지 이번 주에 메이크업하면 그건 인정해 줄게요 금요일까지만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김솔강 씨는 일단 저기 그동안 개인적인 군대 사정 때문에 못한 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 외에 다른 거 또 다른 거 내가 도와줄 게 또 있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세요 김민재 씨 네, 제가 그 임시 성적 5주차 거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5주차 거? 어, 그래요 임시 성적 네 네, 근데 그 활동 점수는 혹시 제가 문의 게시판 올리고 했는데 활동 점수는 아마 조교 선생님이 그 본인 이름을 김민재 씨 이름을 검색했을 거예요 네 검색을 해서 그 검색했을 때 본인 이름에 나온 횟수를 아마 고려했을 걸 그거 하고 그리고 이 강의 출석부에 보면 강의를 수강했냐는 거를 들어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 그걸 보여줄까? 화면 공유를 하고 네, 보여줄게요 어디서 나온 숫자 그거 하고 그건 본인이라 확인할 수 있죠 자, 화면을 강의 콘텐츠를 이렇게 띄워놓고 자, 화면 공유를 내가 할게요 화면 공유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 및 그룹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인별로 여러분 개인별로 뭐 이렇게 누가 뭐 누가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몇 회 참석했다 100% 출석이고 몇 회 했다 분석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주로 이거를 내가 활용하고 지금 그 점수는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출결 학습 현황이 있어요 이걸 보면 네 개인별로 다 몇 회 참석하고 뭐는 들었고 뭐는 안 들었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횟수들 이거 하고 뭐 이런 것들 즉 이 이 캠퍼스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된 내용들을 에서 있는 숫자들을 임시로 다 집어넣은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퀴즈에 보면 퀴즈에 몇 번씩 여러분들이 했냐 뭐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거랑 비교해 봐서 그게 오차가 적은 오차가 적은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써낸 것을 인정하고 그 오차가 큰 학생들은 어떤 패널티를 주거나 또는 직접 면담을 해서 확인한 후에 그 그 참여 점수 같은 거는 반영하도록 하는 거니까 보통 퀴즈를 쭉 보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그런 학생들은 별 거의 다 문제없이 만점 받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주차가 미리 좀 강의가 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1학년 학생도 있지만 고학년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공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진도는 미리 열어주니까 뭐 천천히 하는 학생은 천천히 따라오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 미리 이미 다 알고 있는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 미적분학 같으면 지금 2학기기 때문에 1학기권 다 배웠잖아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싱글 베리어블 캐리큘러스는 따로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리 연 게 꼭 미리 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쭉 앞으로 열어줘서 빨리 이미 알고 있는 건 그냥 빨리 쭉 넘어가라는 소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린 문제 같은 거를 저기 고학년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더 있는 학생들이 먼저 진도를 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그 저학년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저기 인문계 학생이라든지 뭐 예술대 학생이라든지 또 스포츠과학대 학생같이 백그라운드가 그 약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미리 푼 문제를 보면서 또 다른 학생들이 미리 짠 코드를 보면서 또는 다른 학생들의 토론을 보면서 쉽게 캐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규 수업시간이 마치기 전에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없게 되는데 더 도움이 돼서 그래서 미리 열어주는 거니까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듀데이까지 미루고 학습하지 않고 또 질문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또 파이날라이즈도 안 하고 또 이해했다는 커멘트도 없는 학생은 뭐 자연스럽게 학습을 안 했거나 또는 학습할 의욕이 없거나 또는 뭐 어쨌든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평소 점수나 참여 점수나 또 등등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어느 단계에서 인벌브해서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파이날이 됐을 때 파이날이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개의 코어 컨셉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보고 그리고 해본 결과들을 정리하고 그걸 제출하고 또 그걸 발표하고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 같은 학년에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 친구들 친구들한테 클라스메이트한테 누가 물어보면 그러면 여기서 배운 다섯 개의 코어 컨셉트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또 실제로 계산해보고 계산해주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저기 유사한 문제를 제공 받으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뭐 행렬을 더 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고유값을 구할 수도 있고 SVD를 할 수도 있고 랭크 리덕션을 할 수도 있고 PCA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컴퓨테이션 스킬을 갖추고 또 그거를 도큐멘테이션 할 수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 좋은 성적으로 패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네 이해됐습니다 지금 내가 각각 여러 몇몇 학생들한테 질문해줬는데 그 내가 특정 학생들을 지적하고 얘기해준 내용은 자기가 기억나는 건 지금 채팅방에 들 올려주세요 여기 채팅방에 각각 지금 서너사람들 있죠 지금 김솔강씨 김솔강씨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죠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김솔강씨가 나한테 어떤 어떤 요청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줬다 그래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메이크업을 하면 됩니다 하고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줌채팅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줌채팅방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선물로 올려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쭉 보다보면 학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나 예제를 풀고 나면 이 열린 문제들을 쭉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유심히 보면서 코멘트를 주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파일을 보시면 완료가 됐죠 파일을 그러면 공유를 공유를 중지하고 화면을 공유를 이걸로 합시다 자 내가 화면에서 공유를 이걸 띄웠어요 화면 공유를 이걸로 했지 자 내가 올려준 파일이 뭐냐면 이 열린 문제의 모음을 이렇게 해줬어요 자 여기 쭉 보시면 열린 문제 1번 다항 여러분들이 열심히들 잘했어 다항함수의 개형을 그려라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 윤영민 씨부터 황성민 씨 뭐 엄주현 씨까지 쭉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런 그래프도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프도 그리고 파이썬 기반의 언어를 이용해서 뭐 간단하죠 이거를 sage.skk.edu에 집어넣으면 바로 그려지니까 뭐 일본 고등학교 수학 교재에서도 구하고 이렇게 그림들을 그렸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좀 더 복잡한 다항식뿐만 아니라 이제 합성 함수들에 대해서도 또 삼각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그림을 다 그려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고 복잡한 함수 합성 함수도 뭐 다양하게 그렸고 이제 그리면서 이제 뭐 색깔을 주는 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간을 주어서 여기 x축과의 크로싱을 확대해서 구하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그래프 두 개 세 개를 같이 그리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진동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수능 문제 같으면 이렇게 사실 복잡한 문제도 이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언제 극대 값이 있는지 극소 값이 있는지 언제 해가 어디 근처에 있는지 뭐 대부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그런 것도 다 보여지니까 여러 가지 이전에 못 보던 그런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좀 밀렸나 약간 이게 그림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 파일을 내가 한글 파일을 줬을 때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될 게 다항식의 근사회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항식을 준다면 그 다항식의 차수가 뭐 3차, 4차, 5차가 아니라 7차, 8차, 10차여도 이런 익스포넨셜 이런 건 다항식이 아니죠 다항식을 내가 구하라고 한 이유는 다항식을 그래프를 그리면 그 다항식이 엑스축과 만나는 그런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점점점 소수점 둘째짜리 셋째짜리 까지는 근을 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그거를 반복해서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때 파인드 루트라든지 솔브 명령어를 사용하면 근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고차다항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SVD를 이해하려면 알겐 밸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차다항식의 알겐 밸류를 구하려면 그러면 고차 행렬의 알겐 밸류를 구하려면 고차다항식의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강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대 공식으로 구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필수적으로 코딩으로 구해야만 돼요 그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그걸로 기초를 그렇게 해준 거고 뭐 이것까지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면 다 이해해요 그리고 행렬 연산에서 뭐 덧셈 뺄셈 곡셈 뭐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크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보여줬고 전체 행렬 구할 수 있고 역행렬이 존재하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여러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다들 많이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요 저기 뭐냐 정성수씨 정성수씨 쭉 이렇게 이해해 가는데 어려운 점 없었죠 마이크가 없나 참 그래요 다른 마이크 저기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은 마이크를 켜도 괜찮아요 소음 없으면 그 다음에 거리 척도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 인너프러트를 정의하고 노름을 정의하면 노름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백사에 노름을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고 그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에 뭐 키가 큰 사람들 그룹과 작은 사람 그룹을 분류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을 분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구분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 나이 키 몸무게가 다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벡타를 구하고 또 벡타들 사이에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리 척도로 거리 저기 노름이 큰 벡타들과 노름이 작은 벡타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 이렇게 뭐 저기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도 그게 가능 비교가 가능해질 거고 이제 그런 척도 외에 이제 거리 척도만으로 유사도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은 것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어떤 척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뭐 거리 척도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리 척도 외에도 이제 코사인 유사도 라는 앵글을 이용한 방향성이 같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척도에 대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다 풀었어요 이미 다 그런 것들 채워놓아서 이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더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들만 골라서 그래서 저 집어넣어 주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송재경씨 송재경씨가 정리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 정리해서 설명해줬다고 좀 채팅방에 써주세요 오케이 송재경씨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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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구야 정서윤씨 정서윤씨 네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퀴즈에는 수석 끝나고 7주차 퀴즈가 되죠 아마 7주차 퀴즈가 6주차 퀴즈가 되죠 5, 6주차 6주차 퀴즈는 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이 저기 그 I fully understood 하고 답한 게 몇 개다 는 걸 퀴즈 문제를 낼 거예요 오케이 파이날라이즈를 본인 스스로 파이날라이즈를 받은 거 즉 여기에 본인 이름이 있는 거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와 또 내가 fully understood 한 discussion이 몇 개다 는 걸 개수를 적어 넣는 문제가 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개수를 넘어서야만 다음 세 번째 퀴즈에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서윤씨 이해됐어요? 네 그거를 저 채팅방에 공유해 주세요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오케이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저기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퀴즈 다음 퀴즈를 수업 끝나고 준비할 수 있게요 자 그 다음에 황성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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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문제들을 학습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이해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이해하죠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전에 배울 때는 연립방정식의 해전체 집합 해집합이 엠프티셋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싱글턴셋일 수도 있고 유일한 해일 수도 있고 또 무수히 많은 해를 가는 해집합일 수도 있죠 그 어떤 경우든지 해집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손으로 구하는 것들은 이게 조금만 커지면 다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코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해준 이 코드를 그 라이트 커널 코드를 이용하면 이 호모지니어스 콜레스폰딩 호모지니어스 리니어스 시스템 오비케이션의 해집합의 기절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법 이해했죠? 황성민씨? 이해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표시해야 되는 게 이게 해들의 집합이잖아요 해의 모양은 이런 베타들이죠 이 베타는 이 particular solution 플러스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기저들의 1차 결합들을 더해주고 여기 점이 두 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쓴 R과 S는 실수의 실수의 일부다 실수 집합 안에 있는 엘레멘트다 해서 가로로 닫아준 이런 베타들의 집합이 S다 이게 해집합이라는 걸 정확히 써야만 돼요 그 과정이 여기 설명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는 게 다 어떤 사회적 문제 옵티말 솔루션을 찾는 것인데 옵티말 솔루션의 해를 바로 찾을 수가 없고 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최적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해집합을 먼저 파악을 해야만 그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이 중에서 찾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 해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서 최선인 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무수히 많은 해집합 중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있는 그런 벡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그거에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프로젝션, 정사형이에요 그래서 앞에 정사형이 퀴즈 첫 번째 퀴즈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해집합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자 황성민 씨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한 얘기 이게 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대로 채팅방에 정리해 주세요 자 채팅방을 한번 볼까요? 그래요? 쭉 지금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자기 할 때는 그거에 집중해서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얘기들은 또 다른 학생이 또 요약해서 할 테니까 본인은 본인이 할 역할을 먼저 하고 그걸 나중에 다 취합을 해서 같이 쭉 보도록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립방정식이 유일에 갔는지 무수히 마련에 갔는지 이것들이 이게 그냥 볼 때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RREF로 바꿔놓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코드를 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최소제곱 곡선 자 이거에 대해선 어 뭐냐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한 사람이 누구가 있나 이종수씨 이종수씨 얘기할 수 있어요? 이종수씨 어 저기 마이크가 없나 보죠? 마이크가 마이크가 없나봐 자 그러면 저기 마이크 마이크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채팅방에 정리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 연립문제도 여러분 해봤죠 이종수씨도 해봤고 자 여기서 이게 R2 평면에 있는 6개 점을 베스트핏하는 3차의 최소제곱 곡선을 구해봤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죠 이게 결국은 연립방정식인데 점이 6개인데 그걸 다 통과하는 3차식은 실질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에라가 가장 적은 3차 곡선을 구하는 방법에 바로 연립방정식의 노말리케이션을 구해서 그 노말리케이션을 풀어서 그래서 답을 구하 최적회를 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앞에서 배운 프로젝션의 개념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경우의 문제는 항상 행렬 ax equal b란 연립방정식을 여기서 만들면 그 행렬 a가 항상 데이터로부터 나온 행렬은 x i들이 다르기만 하면 측정하는 시간대가 다르기만 하면 항상 full column 랭크를 가져서 a transpose a가 항상 가역 행렬이 돼서 유니크한 optimal solution 베스트 최소 제곱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1학년 학생도 이해해야 되고 4학년 학생도 이해해야 되고 예술대 학생도 이해해야 되고 공대 학생도 물론 이해해야 돼요 수학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뭘 시키면 해가 항상 존재하는 문제를 줘야 되고 또 그리고 알고리즘도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게 바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아주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수시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제곱 회를 이제 구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토론해서 뭐 합계 출산율에 대한 데이터도 했고 여기에 황성민 씨도 기여를 했고 또 김철 씨 이관우 씨 뭐 최시원 씨 등 다 기여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연립방정식을 보면 뭐 다른 책에 있는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 풀릴 거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 소셜 데이터들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라지 사이즈한 데이터 이 데이터 점이 뭐 10개 정도가 아니라 100개, 1000개, 만 개 뭐 또는 뭐 몇만 개 있는 경우도 결국은 코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만 입력하면 다 옵티마일 솔루션을 찾아 둘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요 이렇게 점이 수백 개 있어도 바로 최적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뭐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정부 퍼블릭 데이터 포탈이 있잖아요 정부의 데이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정부 데이터 시스템이 있는 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이 수학적 이론과 여러분들이 실습해 본 코드를 그 데이터들에 적용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전공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 연습을 여기서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그래서 한꺼번에 명령어를 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인공지능 비서한테 시키듯이 뭐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러저러한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떠어떤 결과를 내달라 그러면 사실은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인공지능 비서가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명령어를 가져서 섞어서 그래서 원하는 답을 만든다 찾은 다음에 그것을 자연어 처리를 해서 그 결과의 의미를 말로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고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은 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이 알고리즘과 이 수학적 이론과 여러분들이 찾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결국은 이 이 코드를 이용해서 구현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적회를 구하는 것이 아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때 노말 시스템은 그냥 풀기도 했지만 그게 항상 그 풀 컬럼랭크를 갖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QR 분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이 QR 분해를 활용할 때는 이게 풀 컬럼랭크를 갖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1차 종속인 엑스트라 리던던트한 이런 컬럼들은 선형 결합을 통해서 제거하고 1차 독립인 컬럼들만 남겨놓으면 그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QR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전에 했듯이 A-Transpose A가 가역행렬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한 단계 더 일반화된 그런 개념이지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SVD로 가면 그런 1차 독립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도 1차 종속인 컬럼을 걸러내지 않고도 그냥 바로 그 행렬의 대각화와 같은 유사한 그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앞에 배운 이런 내용보다 이 SVD로 거의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앞에 모든 I can value 구하고 I can beta 구하고 하는 것도 이 SVD 하나 가지고 여기서 singular value 를 구하고 singular beta 를 구하면 그것이 그 행렬의 대각화를 이미의 사이즈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 m by a 행렬에 대해서 다 그 그 일반화된 행렬의 대각화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에서는 다 SVD를 통해서 그냥 해요 좀 더 이론적으로나 깊이 들어가야 될 때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정리해서 SVD보다 더 정확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그 데이터로부터 그 rectangular 행렬 m by n 행렬을 만들고 그래서 그 원래 문제를 선형 linearization 테크닉을 이용해서 ax equal b 라는 연립 방정식 문제를 바꿔주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행렬의 SVD를 적용하고 그래서 랭크 리덕션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수학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답을 얻어서 그래서 축을 행렬의 대각화 개념을 활용한 축이동을 해서 이제 주요한 새로운 컴포넌트 PC1, 2, 3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론을 아주 짧은 시간에 얻어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가 수학적인 랭크 리덕션만 잘 해줘서 사이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적용할 수 있게 해주면 쉽게 해결해 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좋은 성적으로 9월을 보낸 패스한 셈이 되고 이제 이어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학습을 해서 미적분아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죠 대학교 때 다 배운 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도함수를 구해서 그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을 구해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값을 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을 구하고 하는 알고리즘을 더 개선해서 다변수 함수에 이제 그래디언트를 구하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로컬 미니몸으로 수렴해가는 알고리즘 인그래디언티스트 메소드를 활용해서 이제 로컬 미니몸을 찾는 알고리즘을 이제 학습하는게 이제 중간고사 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사하고까지 쭉 진도를 나가시면 무사히 마친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서로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평가 동료평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그리고 그거를 가능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뭐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발표 내용을 제출하면 그러면 성공적으로 중간고사를 치룬생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8주차에는 가능하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제출한 학생들 중에서 만나서 실제 그것이 본인이 이해하고 또 발표한 건지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검증해서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동료들이 인정해주면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베스트 퍼스블 한 크레딧을 제공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이제 그 저기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그래든 디센트 메소드를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더 커버한 다음에 통계학 내용으로 들어와서 데이터의 평균분산 표준편차등부터 시작해서 분포 조금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분산 행렬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폐기분석 조금 내용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PCA와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제 학습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같은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제출하고 발표하고 평가 받으면 그러면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일단 모아놓은 것들 시간 많이 썼어요. 시간 많이 써서 정리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고서를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어 정 어 그 어 그래요 발표를 음성 녹음으로 여러 사정들이 있네요. 사정 고려할게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사정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고려할게요. 자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어 이종수 씨 이종수 씨 또는 정성수 씨가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이 이 중간고사까지 또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 그러니까 에 대해서 어떻게 한 할 건지 설명해 준 거니까 어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어 성적도 잘 받고 또 실제 어 여러분들 평생 어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어 이 저기 궁금한 이해 안 되는 거라든지 있으면 주저 없이 질문하십시오. 자 그래요. 자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선생님. 그 발표가 그 PBL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PBL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해서 녹화해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은 저기 내가 그 중에서 그 저기 발표할 사람들을 시간하고 배정해 주면 가능한 여러분들 발표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동료들하고 발표하시면 돼요. 그 발표하시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있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군대에 있으면은 나도 군대에 있는 학생들은 저기 사정은 잘 모르지만 모르니까 어쨌든 원칙은 그런데 뭐 군대 사정이 어떤지 상황 봐서 그런 처리하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려해서 방침을 정해 줄게요. 일단 그동안은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실제로 발표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자신이 하는 사람은 발표할 기회를 줘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질문 받고 답변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발표가 다른 학생들이 도움이 되면 그러면 좋은 성적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해한 내용들 질문, 답변하세요. 자 항상 유학해서 올려주세요. 어느 부대에서는 음성노문도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적어서 대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뭐 휴가 나와서 나중에 발표를 하든지 외박을 내가 허가를 받아주든지 방송 플랫폼지. 그래요. 또 다른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궁금한 게 없어? 교수님. 네. 그래요. 그 PBL 보고서, 중간고사 PBL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김민재씨 크게 얘기하세요. 다른 학생들일 수 있게. 네. 중간고사 PBL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네. 네. 일단 기본 바탕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제가 활동했던 내역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되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추가할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김민재씨 같으면, 내가 화면 공유할게요. 화면 공유를 이렇게 하면, 김민재씨 같으면 여기에 김민재라고 본인이 검색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본인이 검색을 하면, 여기 이 중에서, 여기에서 김민재가 파이널, 김민재가 한 내용들이 몇 회인 게 있죠? 나오죠? 네. 그렇죠? 그 중에서 파이널 OK by SGD의 이름이 있는 것들만 쭉 모아서 내면 돼요. 그 양과 질이 여러분의 기본 성적이에요. 꼭 파이널 OK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주 늦게 한 사람은 좀 받기 어려웠겠지만, 미리미리 한 사람들은 내가 그때그때 다 채점해주는, 이게 채점했던 소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채점했던 소리야.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이 있는 거 골라내면 돼요. 여기 자기 이름이 빠졌는데, 자기는 이거 완전히 이해했다 그러면 자기가 리파이널 라이저 선언하라고요. OK?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퀴즈에도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자기가 퀴즈를 만점 받은 학생들은 대개 충분히 양이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제출하고요. 제출하면서 파이널 코멘트들을 써서 저는 이거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주문 풀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요. 이해됐죠? 지금 나한테 물어본 질문과 답변을 채팅방에 공유해주세요. 그 다음, 그래요. 그 다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더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또 질문하세요. 기억날 테니까? 교수님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얘기해서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TV에 보고서 쓸 때 파이널 라이즈 된 이름 들어간 것들을 쓰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기 이름 안 들어가 있지만, 저런 거 보고, 풀리 언더스탠드 했다고, 그런 커멘트 남긴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서에는 쓸 수 없는 건지 여쭤볼까요? 파이널 라지를 못 봤거나,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달거나, 또는 내가 저기 지나쳤거나, 계속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꺼내놓으세요. 다시 윤문해가. 그리고 다른 친구 보고 이거에 커멘트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달고. 아무도 답을 달지 않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또는 그, 그, 아무도 답변을 안 달거나, 그런 것들은 나도 별로 관심 갖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질문 자체가 틀렸거나, 알아볼 수 없는 말을 했고, 엉뚱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는 별로 답을 주기도 어려워.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커멘트를 줬으면, 내가 그 커멘트가 맞는 커멘트인지 아닌지, 잘못된 답을 준 건 아닌지는 유심히 보고 고쳐주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를 파이널 선언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니까, 나든지 우리 조교 선생이든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답이 없다고 하면 다시 꺼내놔서, 이거에 꼭 좀 답을 주십시오. 아무도 답을 안 주면, 여기서 A플러스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누구누구 씨 이거 내 말이 맞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하고, 제목에다가 그 다음에 이름을 줘서 질문을 해버리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은교 씨가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황성민 씨한테, 이거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했는데, 황성민 씨가 그 코멘트를 답을 안 해 준다 그러면, 황성민 씨가 이 정도에는 답을 할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또는 이 질문조차 이해 못 했나 보다.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해줄 테니까요. 황성민 씨 이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 질문은 보니까 저 사람은 답을 줄 것 같다면, 그 사람 이름을 제목에다 주고, 누구누구 씨, 답, 코멘트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냥 직접 물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또 다른 거. 첫 교수님. 네네. 그 중간고사 리포트, 그거는 이제 몇 주차에 제출을 하면 될까요? 보통 6주차, 7, 6주차의 퀴즈, 5, 6주차의 퀴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주차, 7주차의 퀴즈가 마무리되면서, 그러면 퀴즈를 마무리하면 이제 대충 자기가 쓸 자료들이 생기니까, 7주차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그걸 8주차에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해됐습니다. 보고서는 7주차까지 제출하고, 8주차에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를 8주차에 못할 사람인데 성적을 잘 받고 싶다 그러면, 동영상 발표를 꼭 7주차까지 가능하면 제출 꼭 하세요. 그러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네. 군대 가서 녹화도 어렵다 그러면, 그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요? 질문을 챕팅. 내용. 내용이 소요. 저장하고. 다른 거 질문 더 질문하세요.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통 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자기가 실력도 쌓고 좋은 성적도 받고 또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싶고 뭐든지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내가 도움을 줄게 또 다른 게 뭐죠 그리고 PBL 보고서 양식은 내가 이미 다 줬잖아요 다운받을 수 있게 그거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에 송윤후 씨 얘기할 수 있어요? 송윤후 씨가 PBL 보고서 미드톤 PBL 보고서 양식 다운받아 봤습니까? 네 다운받아 봤습니다 다운받아 봤으면 그거를 요번 학기에 맞게끔 좀 손볼 수 있죠 2022학년도 가을학기 맥스포 AI 코스 PBL 보고서랑 고칠 수 있죠? 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충 요번 학기에 맞게끔 조금 손을 봐서 그걸 Q&A에 새 버전을 올려줄 수 있겠어요? 제가 다운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팀 만들어서 하라고 돼 있고 그런 거 지워서 하면 되나요? 다 지워서 하면 돼요 불필요한 건 다 지우고 필요한 거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요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온라인이라서 이걸 따로 저기 저거 하는데 그거가 있다 중간 보고서에 미드톤 PBL 보고서에는 뭐가 있냐면 내 말 들려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더라 프로젝트 프로포절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은 군인이고 뭐 하니까 프로젝트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또 일반 학생들도 시간이 온라인으로 하면서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제안서만 쓰면 돼요 나는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연구하고 싶다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지금 배우는 내용하고 연결시키고 참고 문헌은 어떤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이다 한 페이지 제안서만 쓰면 그게 아마 10점일 거예요 제안서를 미드톤에 포함시켜서 하시고 마지막에 다 보고서를 완성한 다음에 파이널 코멘트를 미드톤에 대한 코멘트를 한 반 페이지 정도 쓰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합시다 다른 것 그래요 또 다른 거 또 다른 내용 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시간이 이제 5분쯤 남았나? 그래요 얘기하세요 과제는 어떻게 과제함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과제함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과제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중간고사 과제함을 만들어줄 거예요 거기다가 제출하시면 돼요 보고서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 걸 발표한 다음에 동영상을 거기다 추가로 같이 제출하면 돼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쁘거나 불가능하면 뭐 하나만 올리고 사유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그냥 기본 접수 줄게요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세요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시간이 이제 9분 남았으니까 그동안 채팅방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끝나고 나서 그 거기에 답변을 다 정리해서 Q&A에 올려줄게요 자 오늘 자 그럼 지금부터 남은 부분 동안 오늘 우리가 50분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고 내가 그동안 한 달 동안 배운 내용과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배운 내용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는 것들을 다 채팅방에서 쓰거나 또는 기억 저기 듣긴 들었는데 중요한 거 같은데 가물가물한 거 확인하고 싶은 건 다시 물어보거나 또는 오늘 얘기하지 못했는데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도록 하세요 채팅방에 다 얘기하도록 하세요 채팅방에 다 궁금한 거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학습한 내용 요약 또는 자기가 한 질문과 답변 또는 새로운 질문 그리고 또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느 날짜 뭐가 애는 자기가 뭐로 빠졌는데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뭐 그런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지금 다 이 저기 뭐지 이 줌 채팅방에 다 올려놓으세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학생들은 그걸 올려놓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나하고 직접 구두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 물어보세요 이해 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시냐 쭉 설명하세요 교수님 들리십니까 자주 잘 들립니다 얘기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열린 문제에 있는 리스트들 외에도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탐구하는 학우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것들에서 더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파이널을 받은 파이널 라이즈 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내가 답변을 했거나 다른 학생들이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바로 파이널 라이즈 시키래요 그러면 내가 보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오케이 해주고 아니면 고쳐줄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파이널 오케이를 받은 글들은 PBL 보고서에 넣어도 포함시키세요 본인이 본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어봤는데 답을 얻어서 이해가 됐다 그런 것들은 다 올리세요 아마 다음 퀴즈 문제 이 문제인지 보는 것 같아 내가 쭉 배우면서 I fully understand 했다 내가 깨우친 것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다 하는 것을 몇 개 이상인지 써라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퀴즈에 깨우친 게 몇 개냐 몇 개 이상 거기에는 열린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가 배우는 인공지능 또는 수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건 우리 동료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만든 수학자에 대한 책이 새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다 그 전에 폰노이만에 대한 얘기를 해줬었죠 예를 들어 그런 걸 내가 공유했고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더 추가되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대충 이해가 됐다 파이널라지 그것도 포함시켜도 괜찮아요 거기에 자기가 코멘트에 기여했으면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학생들은 문제 푸는 데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코딩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런 주변 사회적인 소셜 데이터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뉴스에 관련된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자기 능력들을 발휘하시면 돼요 이승민 씨 이해되죠 네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한 내용들 좀 보고 내가 답을 지금 구두로 줄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채팅방에 답을 달아주세요 자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김민재 씨 김민재 씨 맞아요 파이널 오케이 한 걸 바탕으로 해서 풀리 언더스탠드 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Q&A에 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민재 씨가 썼듯이 중간고사 PBL 보고서 작성 요령은 문의 게시판에 자기 이름을 검색한 후에 파이널 오케이 받은 게시물을 중심으로 각각 문제에 대해서 풀리 언더스탠드 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지출하면 됩니다 7주차라 하면 해당 주차 금요일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요일까지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채점을 금요일에 채점은 보통 안 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쭉 다 다운받아서 채점 시작하니까 그 다운받은 후에 있는 것들은 아마 누락될 수 있으니까 보통은 그냥 토요일 금요일이라고 하고 내가 날짜는 토요일 금요일 뒤라고 그러는 건 내가 토요일까지 보통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보통 채점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정성수 씨 이해했죠 이승민 씨 질문은 5일 10분에서 15분 정도 금요일 발표 정도면 충분하다 7주차까지 리포트 제출하면 되고 8주차에 추가로 실시간 발표하면 더 좋다 맞습니다 해당 주차 금요일까지예요 정성수 씨 그리고 아 그죠 이 금요일이 군대에서는 큰 문제인가 정성수 씨 금요일까지면 너무 바쁜가 토요일까지 시간을 줘야만 돼요 정성수 씨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군 여러분들 사정을 고려해서 토요일까지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쉬는 날 좀 집중할 수 있겠죠 보통 해당 주차 마지막은 금요일인데 여러분의 경우는 이번 학기는 토요일까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다음 주니까 다음 일요일에는 채점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매주 그래야 월요일에 만났을 때 뭘 정리를 해서 화요일 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정은교 씨도 이렇게 정리 잘했고 최민주 씨도 그래요 프랑스 제안서하고 파이널 커멘트 반페이지 정도 그 보고서 전체를 쓰면서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박성진 씨도 잘 정리했고 그러고 김민주 씨 리파이널 라이즈 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근데 리파이널 라이즈를 할 때는 무조건 다 모아놓지 말고 잘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거는 다 폰트 사이즈를 팔로 확 줄이고 질문과 아주 정선된 답 그리고 중요한 코멘트들만 폰트 12나 14로 딱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폰트나 이미지 크기를 확 줄이세요 좋죠 자 그러면 김민주 씨 이해됐죠 문제 1번이 이전에 다 마무리된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리파이널 라이즈 시키려고 하면 그 이전 것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정답만 딱 모아놓고 그거 외에 이러이러한 디스커션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하고 이름만 적어두면 돼요 그래 QR분에도 얘기했고 주말이 그래 정성수 씨 얘기했듯이 그래요 토요일까지 요번 우리 학기는 제일 마지막 날인 매주에 토요일까지로 포함시킬게요 그렇게 하느라 과제를 줄 때 토요일까지로 줄게요 열린 문제 외에 박민서 씨 질문에 대해서도 맞아요 열린 문제 외에도 어떤 것들인지 다 파이널 날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토요일까지 줄게요 그래요 평일은 바쁜 거 이해해요 그래요 잘했어요 오케이 다들 수고했네 그러면 대충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질문하실 때 질문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말씀 송윤 씨 말씀하세요 그 PBL 리포트에 파이널 라이즈 한 거 위주로 올리라고 하셨는데 다른 학우들이 올린 게시물에 코멘트 달거나 그런 거는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코멘트를 달았을 때 그게 유의미한 코멘트면 그거를 누군가는 본인 이름을 거기에 포함시켜줬을 거예요 포함이 안 시켜줬다고 하면 본인이 다시 써서 자기 이름까지 집어넣고 자기가 줄 한 줄이라도 보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좀 이렇게 리스트럭처할 수 있잖아요 질문과 답변 질문과 정답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모아서 콘트 작게 정리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 이름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걸 이해했다는 말 한 줄 들어가면 되겠죠 깨우친 게 못하는 게 한 줄 들어가게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늦게 한 사람도 또 1학년 학생도 그리고 또 전공이 다른 학생도 그 어쨌든 하나하나씩을 다 마무리해가면서 열린문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일들도 있을까 하니까 일단 우리 미팅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기록은 여기서 중지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도 이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도 이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도 이렇게 말할게요